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매짐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린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엠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엠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고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엠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하베아우 아비세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의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귀비시오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하베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엠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구개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브라돈 사람 부나야와 가아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요가 사할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세메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아와 갈멜 사람 해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안문 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자분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밭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사람 요사밭과 나스드라 사람 무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브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디스 사람 요아와 마아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오합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하 사람 스마하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부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부한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룹사람 스바데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둘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레와 스바데아하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세이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데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안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세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의 성령이 삼십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와서 여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루어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 이요 시무원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 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 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 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 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 와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 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 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 이요 문하스의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사무려 하는 자가 18000명 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납달리 중에서 기위관 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6백 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스의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낙유와 낙타와 노세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오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직 7 8 6 11 13 12 13 14 13 15 14 14 15 15